11기상 2장 11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상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에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야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의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를 무제한제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30년이라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길이 다윗에게도 임박하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여우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루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건면이란 말 내신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죽을 날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건면을 한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은 명령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사 동안에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날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두 마음의 싸움이 그의 상 가운데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신하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역시 한 인간으로서 이리로 저리로 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 죽음을 앞둔 그의 눈앞에서 지금 모든 것이 필름과 같이 삶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열한기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열한기서의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열한기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열한기서를 읽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 그 약속된 민족의 마지막은 이루어있다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아마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다스렸던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열한기상 11장 38절과 3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정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장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약함이고 죄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권면이 아닌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윤례와 율법들을 모세의 율법에 쓰여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윤례와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쓸려서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 봐 인기를 위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개상 10장 27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그가 행한 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그들의 주 루어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있는 너희를 예국당에서 인도하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에 쓰여진 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솔로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열한기서는 이 솔로몬의 삶 역시 마지막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어보암은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사람들이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흘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일이 나중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윈 역시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열한기서를 보다 보면 이 열한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충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충실성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이 옳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를 이 열한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있는 이 모든 윤례와 규칙들을 모세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다 보면 이 다윈이 세 가지 부탁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업을 죽이라고 하고요 자기에게 선대한 사람을 잘 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신무일을 나중에 평안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왕권의 아들의 왕권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역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다윈의 유언은 정의 실현과 왕권 강화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매우 복잡한 구조였다 옳고 그름의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와 그와 결합된 정치적인 상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삶 속에 같이 있다 선을 행하는 정치적 상황도 있고 악을 행하는 정치적 상황도 있다 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늘 이런 상황 속에 선택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상황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최우선으로 놓고 옳은 것을 위해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용은 길지만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상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윈씨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최우선순위를 정하고 행하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이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따라서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행할 때 여러 보완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 같지만 북쪽과 남쪽의 금신상을 세워서 우상승배를 하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률들을 모세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베드로 전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역시도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정의 순간에 저희들 너무나도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인간인지라 옆의 것들을 바라보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루어보원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시고 솔로몬의 말령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오직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정말 여우와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강구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가 담대한 마음 가운데 대장구가 대장구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강구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피할 길을 오늘 하루 동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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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